자, 발더스 게이트 2 이어서 가야죠. 시작합니다. 저번에 얘 따라가면 된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멈췄었구나. 가죠 빨리. 대신할 계획은 뭐야? 갑자기 성격이 바뀐 것 같다? 해적왕을 더 말해봐. 뿔라팔 얻을 수 있다면 이걸 마침 반보다 똑똑한 사람이 나오기 전에 가야 된다. 다시 얘기해. 어쩔 거야. 눈이 뜯을 거야. 더 자세히 말해봐. 아, 카이아가 갖고 있어. 카이아의 집이 뭔가 했더니 해적왕 집이었구나. 밤에는 카이아의 방에 있어. 가죠. 가죠. 상당히 강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1부는 직구로 게임했고. 곧콜 괜찮았죠. 2부는 이제. 이건 2부가 아니라. 1부가 좀 자작권으면 걸릴 것 같아서. 1부인데 아직. 2부는. 아, 여길 오면 안 되지. 어디였지? 스팀 게임 준비해놓은 게 있습니다. 보니깐 50,000원인가 5만 5천원에 35기가인데 어떤 게임인지 궁금하다. 천지 RPG인데. 평급 안 좋아해요. 안 좋아도 사면은. 아, 밤에 들어가라는 거지. 밤이야 지금? 그렇지. 그치. 불륜이구만? 젊음이 어리석음이다. 이사면 해저왕과 함께 살지 그것만 충분히 기분 나쁘다고요. 그치. 저는 보통 너의 인생을 잘 못하고 있지만... 안녕하세요. 뭘 도와. 야 다 뒤졌다. 응. 그거 써. 너가 활약할 때가 왔다. 연세번개 쓰고 너는. 너는 놓치지 마. 다 죽이는 거야. 다 죽여도 되는 거야? 일단 쟤부터. 아! 쟤 아니냐? 얘는 그럼. 아 잠깐만.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좀 아니잖아. 아 진짜. 가자. 자. 아이씨. 쟤네들 둘 다 안 죽이는 건가. 뭐 쟤네도. 쟤네도. 쟤네가 얘기할 거 아냐? 우서. 어디 갔어? 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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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빨리 가라는 거구나. 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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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때려, 나도 쌍, 얘도 쌍수고 쟤도 쌍수예요. 그렇지. 훔치면 되나? 걸려 있다며? 여자가 갖고 있는 건가 그냥? 몰래 가져가야 되는 건가? 아니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 정도는 열어라. 아, 수주 진짜. 이걸로 바뀌고 그냥 안 생겼네? 눈치 올라가는 거. 진행이 길어져서 이정도면 눈치 안 올라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난 너무 과대평가했는데? 힘 플러스 3는 필요한데? 어디로 가라고? 부두에서 싸이몬을 만나야 된다. 부두에서 싸이몬. 여긴가? 여기겠지? 해적을 죽여버려서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야? 경비 경험치가 975. 이게 뭐니? 아이씨. 뭐 싸이몬이었나? 어디냐, 얘? 어디냐, 얘? 와이씨. 이거 진짜. 아이씨. 너는 계속ļ releasing만. 걸리가... 나은... 데이는 거?". 딩렉. 너는 내가 자세한. 그때는 안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는 맞이 더 나아가는 게 아니지? 안 들어가야 된다. 그래도 여기此. 내가 부족한 곳을 위해 우리 모두 사이먼 중 Credit to the광 창현이 없구나 아까 나가는 걸 봤는데 여러분 어딨는 거야 누구야 어딨어 응? 걱정하지 않은데 구두 여기 아닙니까? 아 여기 있네 아 뭐야 가져왔어 네놈 같은 불을 수십 번 더 만났고 모두 묻어버렸다 더짓을 퍼뜨리고 바람을 피우고 이제는 내 배맞어 아 그런 사이였어? 아까 개가 개였구나 내가 구분을 못했네 솔직히 내용에 신경을 낮춰서 너도 상주냐? 사이온 호배리안의 불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을 구입할 수 있어 적을 잘못 만났구만 연쇄 번개 가자 누가 적인지 적인거 맞니? 기다려 우리 해적은 뭐? 제 해적은 뭐? 쟤는 왜 적대가 안 됐냐? 사이온 반은 맞는 말이고 대샤리 밧줄을 던져라 칼은 다 꺼져야? 칼 받을래? 무슨 칼인데? 도장가에 닿았어 말은 잔잔하다. 그러나 황게는 지장으로 가득했고 사임몬은 선지 아래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름같이 어떠한 엄청난 비구를 내가 보고 싶으며 당시 멀리함으로써 그 영웅으로도 번호할 수 있으며 그름에도 그가 향로로 향한 계획은 완벽했고 당신 멀리함을 보내 도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아주 조수로는 하나의 척으로 발교되었고 도웨트에게 동의한 사임몬 침대를 바꾸라고 지지했다. 바람은 그의 편이 아니었고 침대는 꾸준하면서도 빠르게 배를 향해 다가왔다. 사임몬은 불안해졌고 불안한 것이었다. 그 배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무려닿는 채로 떠내밀 것 같다. 유령서 그 배는 기오코 당시에 측면의 가판에 가져다 냈고 누구라도 잡지 않은 모습이 스크벌리에 나왔다. 사임몬은 보내드리게 무기를 준비하여 지지했다. 규정선이 와서 전투 준비를 했다. 바비. 이거네요? 뭐야? 아 신방 저런 애들한테 밀리는 거예요? 야 내가 싸우게 해줘 그만하고 야 내가 싸우게 해줘 그만하고 야 내가 싸우게 해줘 그만하고 야 내가 말할 거야 그 상관은 내가 알게 해줘 어... 하... 이거 참 나 이거 끝나고 싶은 거 보구만 나 근데 이거 버프 다 썼어 거의 큰일났네 제일 강한 버프를 써버렸다 소환해야겠지? 이 정도밖에 없지 니가 할만한거 랩도 죽이고 어쭈? 어쭈 버텨? 버텨? 진짜 버텨? 아 나 마법으로 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우리 편까지 안되겠지 당연히? 당연하게 안되겠지? 썬더! 잘 버친다 너 버퍼 안 써도 되잖아 어그로도 안 끌렸는데 썬더 계속 써? 안 죽는거야 그냥? 여기? 이거 튼튼하네 얘 때려봐 어 얘 잡을 수 있네 마법으로 잡는거네 좀 많네 좀 많네 사고확인이 배에 올랐다 아니면 침물할거야 뛰어지면 이래 삼촌이나 주는데 삼촌이나 주는데? 사회모는 아아 내게 준 칼이 훔친거야? 아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거구나 이거야? 조립할 수가 있을거야 나 안내려가고 다 싸울거 같은데? 다 싸울거 같은데? 어 뭐야? 저거는 안내려가고 사방으로 돌아올거야 나 기다려 나 기다려 너 왜이렇게 느리지 너 그냥 레이저 써서 다 죽이면 안되냐? 계속 싸 계속 싸 그냥 같은 병원 다 죽여버려 아 뭐야 왜이래 왜이래 배는 난파되었고 선상에서 벌어진 전투는 더이상 근심거리가 아니게 되었다 선수장에 있는 화물이 흔들리면서 배가 빠르게 오동쳤다 분명적으로 여유도 없이 당신들의 배는 내동생이 쳐졌다 공중으로 튕겨져나가고 오래된 경우엔 당신들의 삶이라서 없었다 깊이 잠기면서 압류이 커지면 나중에 마지막 장소는 사회모의 하반이 아니라 어떤 마우센 수사를 사용하여 항상 들어와서 자신의 모습을 보존하고 사르시는 곳이었다 다행히도 사르시는 곳은 사르시는 곳 다른 범죄가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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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HHHHHHHHHHHHH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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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거여 왕 기다리시니까 당신의 말을 처음부터 알아들었어요 피어라티스 그리고 맞아요 난 세콜라께 청원하는 이 생물들에게 우리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의미가 주어지지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ROI 자아 왕키 데려가야 된다... 여기서 너무 스토리 늘리는 거 아닙니까? 연회석이 올려야 된다 이거 얘네 안 따라왔으면 바로 이데니쿠스한테 갔을 거 아니야 당신 행운하여 지상의 주민이며 일반적으로 경우가 다르다 너희는 어떤 종족이지 물가의 침략자이자 필적할 자가 없는 사냥꾼이여 지상의 남자여 우리는 우리의 무자비한 교활함으로 상호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오 우리 사후학긴들은 이곳 도시 내에서 신전에서 지켜보고 기다려왔소 그러다 증조가 나타났소 지상의 남자여 당신이 나타났지 그리고 동굴의 도시는 그야말로 파멸의 가장자리였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줄 것이며 내가 구원자라고? 그의적 가수 처음에 shots brutality 락내나 그는 고기완 존재임이 우리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결속에 대해서 관찰하실 거다 보고 싶은 게 있어 가라앉는 배에서 수집한 장비들도 가져왔소 만약 이자들이 시험을 통과한다면 이들이 내가 발견한 모든 것들을 가지게 될 것이오 어 그래? 안녕하세요 가장 명예로운 익스오태톡 그리고 당신은 그리고 이것 이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이것은 이것은 왕이 말을 주는 것보다 우리의 세컬라가 우린 우리에게 엘프라고 부르는 종족입니다 내가 종족을 엘프로 설정했었죠 생각해보니까 잊고 있었어요 죽여야만 합니다 가장 고귀한 분이시여 그들이 살아있어서 안됩니다 그들을 죽여서 상어 아버지께 바쳐야 합니다 계속 그 말을 하는군 텔러 가실 남자 그렇다면 우리가 새콜라께서 주신 선물을 저버려야 한다는 말인가 지상인들 생물들은 가장 고귀한 그만합시다 고귀축제를 벌여야 한다 뭐 그리스도 이들이 잘 모르겠다 결투로 결정하는 거 그렇지 나 퇴복을 시켜줘야 돼 나 없어 힐링드 졌어 결투를 받아들이겠어 1대1로 붙자 맞다기 뜨자 저런 미괴한 눈물 갖고 왔어 이제 블랙패드 나왔던 애잖아 나 진짜 죽은 거지? 아이씨 일단은 버프를 걸어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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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출이 없어 미친 게임아 일단은 톡 걸고 그냥 싸워야겠다 아 너무 느리다 왜 이렇게 느려졌냐? 잠깐만요 감속 걸렸어? 왜 기압하냐? 파워샷 그냥 때려 그냥 싸워도 이길 것 같은데 멜프 화살 박았죠 번개 박아? 그냥 이길 것 같은데 너무 약한데 이렇게 이런 애로 지금 테스트하겠다 이거야? 5천다리로 지금? 축하하네 우리 대단한 작은 알프여 당신은 꽤나 강한 개짜로고 새골락에서 우리에게 보낸 자이고 반수 덧붙여야겠지 이제 노래가 아직 안 끝났어요 90년대 게임아 하아 역시 힘이 최고야 다 덤벼 그냥 다 작살내버리기 피터치게 싸우면 다 이길 것 같은데 그냥 야 왕이 좀 나쁜 놈이다 사노로만은 왕자에 앉아 사노로만은 왕자에 앉으면 엉덩이 다 찢어지겠다 트리식서스입니다 명예로운 약 왕이시여 아... 숫자가 좀 줄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잠깐만요 아아아아아아아아 오늘 켰을 때 마이크가 안 나왔거든요 바꿀까 슬슬 솔직히 이거 10년은 더 쓸 것 같은데 나름 좋은 평가인 걸로 산 거거든요 저도 큰 맘 먹고 월급 쏟아부을 때 한 번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 달에 어떻게 살지 생각 안하고 그냥 월급을 갖다 박아버렸기 때문에 살라면 좀 사기 큰데 아 나를 위해 번역 반역자의 지도자를 없애주시기에 나의 엘프여 반역자 선택하는 것 같은데 이거 나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어디 찾을 수가 있지 얘 잡은다면 나도 죽일 것 같은데 그럼 얘도 다 죽이고 내가 뺏어가지 뭐 빌리네티 왕자입니다 고귀한 분이시여 아아아아아아아 아... 그래? 그럼 일단 나에 대한 건 잘 해주겠다고 말은 했네요? 나중 가서 뭐 뒤통수 치울 것 같긴 한데 색깔부터가 보라색인 놈들은 나쁜놈들이야 음... 당신은 자유롭게 떠나갈 수 있을 거야 아따 다 죽이고 가야지 음... 좋아 일단은 한숨 때리고 음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뭐야 뭐야? 왜 죽었어? 왕자의 진진 도시에 가장 먼 자리에 있어. 대문이 있는 방 저편말이야. 오래전 세콜라께서 그곳에 나타난 소만 2단전을 처단했지. 위대한 힘을 가진 마흡사에게 이끌려. 그들은 강력한 마음으로 도시를 유린했어. 그는 추격을 막을 생각으로 우리의 해이해진 경병으로부터 세콜라의 이빨을 가져가버렸어. 마흡사는 도시에 남편쪽 구역에 있는 검은 안을 지었어. 그는 살해당했지만 그의 합성물이 남아있어. 어... 열등한 병신. 아, 병신이네. 번식의 결과야. 음... 아, 그래? 왕자가 왕위에 올라서면 우리 다시 강해져. 아... 그래? 이걸 얘 앞에서 말한다고? 어차피 보상 줄 거 아냐? 넌 내게 뭘 제공할 거야? 아... 그래? 어떤 보상 생각하고 있다고? 믿어보겠어. 좋은 놈이라니까. 당신 요청에 따르지. 근데 내가 여기서 줘도 되냐? 왕 바로 옆에 있는데? 그래? 그래? 내가 기다려. 내가 말할게. 하하하하. 너... 정말 놀라워. 오자마자 이게 뭔 고생이야. 30분 했는데 키자마자 30분만에 이게 뭔 짓이야. 여기 어딥니까? 저기서 일로 온 거구나. 아... 나가자 그럼. 일로 나가는 거겠지? 누가 덤벼도 질 거 같지 않은데 솔직히 말해서? 그 누가 날 방해하는... 어... 검은 엘프들은 오래된 고향이고. 누구든 상어 아버지의 뱃속에 보낼 수 있을 만큼 함정이 있어. 뭐니 이거? 뭐임? 뭐임 이거? 천천히 하죠. 마읍도 다 충전돼있고. 솔직히 여기서 반란 일으켜서 내가 왕도 죽일 수 있을 거 같은데? 왕 주위가 왕 아이템 뺏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애초에 왕을 없애면은... 아이템은 다 내 거 아니야? 지금 전 돈보다 아이템을 원하거든요. 사실 돈은 썩어나게 많고 지금 성만 가도 돈이 막 한가득 차있을 테니까 필요 없고 얘가 원하는 것은... 반역자라고? 아니 이것들이 아주... 하자마자 뭔 짓거리요? 아 불꽃 기술이야? 아 불꽃 기술이야? 죽여가서... 죽여가서... 뭐니야 저거... 잡아! 제국 샌드! 썬더! 아... 못 닐? 아 안 닫는다 지금. 왜 이렇게 이렇게? 화살 염구? 빠져 아 뭐야 썬더 에이 이게 뭡니까 그게 내가 안되겠다 데미지가 안나온다 죽을 지경인게 어디서 말이야 삼천 그렇게 많이 준다 되게 나 막 샀는데 여기 애들 안맞았나? 가는데 다 맞춰 죽어있는거 아냐? 망토 나왔어요 느낌상 물망토 같은데? 아직 남았어? 진짜 맞은거 아냐 쟤네? 뭐야 이거 강력한 세라딘? 야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아 잠깐만 이거 예상이 없었는데 어 잠깐만 근데 계산이 없었어 도착하자 기다려 야 뭐야 어떻게 된거야 왜 일로 날라와 다 있어보이는 놈 나왔던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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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어디서 캔 사이를 야보고 있어 죽여다 예 예 법딜 그렇지 뭐야 피치의 대상이 나와 반역자 잡은거 맞죠 뭐 구황군 잡은거 아니죠? 반역자죠 아 뭔데 아 진짜 뭐하는게 없다고 이제 소환해야되나 일단 쏴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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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에너지 로봇포 아 됐다 응 응 응 벌써 모자마자 덤벼 아이템 못먹었잖아 겸치를 많이 먹었으니까 상관없긴 한데 거의 뭐 둘이 합쳐서 3만개까지 먹었네 응 좀 그만 놔주면 좋겠는데 가라 나 조합 짜니까 전사가 필요없다 전사가 필요없다 전사가 필요없어 가만 골고루 쳐 그래 나와 응 난 기다려 나 좋은데 그렇지 아 야 난 튀겼잖아 코스 잘 안해? 아 저런 건방 뭘 원해? 응 더블 매직이다 다 어디서 말이야 또 있냐? 없죠 왕당하네 야 넌 여기 있고 그러면 여기 쳐들어온 거야 그냥 여기서? 이게 뭐야 나 뭐 아련 뭐 한다며 만나서 도우라며 그딴 거 없어 그냥 다 저기야 네임 홀로 사는 네 기다려 내 스펠은 아 안 됐을래 이야 졸라 세다 이렇게 세어? 나 야 너 연세번기 두개 들어야겠다 너무 좋은데? 저렇게 됐어? 자고 일어나서 소환 한번 때리고 좀 나올 거 아냐 적들 제일 강력한 해킹샷을 일단 소환을 하고 같이 가죠 아 켄사이 세긴 한데 약간 이제 적이 많이 나오니까 법사만큼의 그 화려함은 없다 약간 사실 그런 건 안 따진 성격인데 뭔가 이제 봐버렸으니까 법사를 살짝 살짝 좀 드시게 하다 그렇지 이게 정상적인 그거지 너무 센 거 아냐 근데? 이렇게 됐어? 급이 다른데? 겸씨가 3000짜리에서 175로 줄었네요 야 이거 세다 진짜 세다 얘는 재미 좀 보겠어 내려가는 길이 있다 여기다 뒤져서 겸씨 빨고 그 다음에 가죠 12만 27이야 최종보사 30넵이라 그랬나? 켄사이니까 1대1 뜨면 더 세겠지 이리와 이리와 레이저 레이저 장전 레이저 장전 그렇지 그렇지 야 망토 저거 야 야 야 그만 튕겨 뭐야 야 아 이거 안 좋은데 이렇게 되면 더 안 좋은데? 야 반사가 좀 오바다 동선에서 빼야돼 나를 이렇게 되면은 핵키샤만 가있어 그렇지 잘했어 핵키샤 죽었냐 설마 한방에? 이게 뭡니까 빨리 싸워봐 뭐해 진짜 왜 7짜리 소환수야 잠깐만 이상하잖아 아무리 봐도 7레벨 소환수 7레벨 소환수 강화판이라 할 수 있다 저 공격과 빔업은 무기로부터 면역성 해키샤는 아 얘는 이제 마법에 약하구나 아 그니까 그니까 마흡이 약간 전사네 아 아닌데? 마흡이 완전 면역임이 마흡을 상관하면 회복된다며 근데 무슨 가자마자 그거구나 아 제가 방금 인터넷에서 바로 찾거든요 실수로 알아서 어떡하죠? 뭐냐 얘? 혹시 뭐 상세상 들어간 거냐? 안 죽었겠지. 인간적 죽으면 안 되지. 양심 있어야지. 아, 귀찮네. 따로가. 아유 이거 진짜. 아, 풀렸어. 풀렸어. 딜러 쓰는 주문 말고는 그다지 쓸만한 게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돌피부 같은 거 걸어놔야겠어. 너도 내 구성 써. 어차피 쓰지도 않잖아. 안 거슬리면서 충분히 효율 나오는 것들은 써놔야겠어. 뭐 어떻게 된 거냐, 베비. 아, 내려가는 길이 있네. 이게 뭐 어디야 여기는? 뭐야, 왜 언데더가 기어나와? 비트 것도 없이? 뭐지?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이야... 이거 marinade 아무튼... 아이고. 마지막ience listened. 나완awa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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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올라가았나와... 올라가올라가 올라가굴라가 올라가굴라가 ironically 올라가 defe 그렇지 헐썩 나은데? 물음표 있는데 물음표? 이거 파밍하고 가야겠다 물음표 뭐야? 아 여기 무슨 이상한 곳인가봐 들어가자 잘 먹었다 텐서 변신? 변신이라고? 여웅축으로 증가하며 전투기기가 된다 야 리얼입니까? 나 이거 써볼래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는 기술 너무 많아 처음에는 정신만 없었는데 송장벌레도 안 써 이제 써보자 5번 주문해서 내가 이걸 쓴 거야? 소환이랑 이게 화염구두 투자체네 3번 주문으로 이걸 쓰는 게 좀 오바긴 하다 약하다 일단 없는 것만 나가니까 멜프 쓰지 마 더럽게 약해 광선서 그냥 저거 이제 마법 파설은 약간 그 보정이 있으니까 멈추 어때 괜찮게 먹었는데 솔직히 이거 도박힘 하나로도 다 뚫을 수 있을 만한 수준이었는데 날라가는 것 봐라? 개좋은데 이렇게 보면 뭔가? 마법사가 전사로 변하는 마법이라니 개간지야 마법 전사 한번 해볼 걸 그랬어 재밌을 것 같다 써보자 마법사가 전사로 변하는 마법 변한 거야? 어 뭔가 변했어 많이 변했어 망토 빼봐 아 뭐가 변하긴 뭐가 변해 어 타코가 아 아 아 아 전투력이 올라갔네 체중도 두 배 가까이 됐네 방어력도 올라가고 하아 이 상태에서 마법 뭐 쓰냐? 의미가 없잖아 이러면 개 쓰레기 기술이네 개 쓰레기네 법사 원맨플레이 할 때는 괜찮을 것 같다 물리개통한테 관련된 것 같다 지금 개 쓰레기 구요 연세 번개 넣고 오 아직 전투 중이라고 아 저기 있네 한번 태양도 써봐 사레벨 주문 아이씨 못쓰는 것 봐라 못쓰는 것 봐라 아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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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가자 여기도 길이 있네 여기도 길이 있네가 아니라 뭐 지하로 가는 거 있지 않았어요? 여긴가? 여기 여기네? 왜 맵이 가려져있냐 또 아 여기서 쓰는 것 좀 아 못 가냐 일로? 아 못 가냐? 못 가냐? 없어? 뭐야 뭐야 왜 아 이거 그냥 제자리에 쓰는 거야? 아아 아아 그런 거야? 아 그런 거야? 아 그런 거야? 아 그런 거야? 아 그냥 너 그거 써야겠다 몇 번 잡아라 잡아라 도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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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지? 그렇지 삼촌짜리라 그래서 그런지 세긴 하네 켄사이 못 가는 데서 나오는 건 오바잖아 그럼 켄사이 원맨 플레이어 쓰면 못 간다는 거 아니야 그냥 사이트 게임이야 어 야 쎈 놈들이네 한 발 더 어 이제 조심해야겠다 어 막 하면 안 되겠는데 아 왜 이렇게 못 때리니 아 왜 이렇게 못 때리니 아 왜 이렇게 못 때리니 한 발 더 한 발 더 야 왜 이렇게 안 달아 아 소화는 안 될 거 같은데 됐다 아 야 이제 마음을 다 쓰게 하네 야 근데 아이템이 진짜 잘 활용한다 있는 거 이제 다 쓰네 다 써 야 진짜 잘 쓰게 한다 나 게임 게임이 잘 자려져 있어 나는 되게 고통스럽게 대충 해도 깨고 싶거든요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하드코어 한 거 깨고 뭐 노데스 깨고 이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냥 쉽게 쉽게 하고 싶은데 아 내가 기다려야 돼 내가 기다려야 돼 여러 판 쓰고 빨리 처리 해 뭐야 이렇게 약한 놈이 건방진 말을 해 나 뭐 보여준다고 안그랬어? 가서 동료로 바로 해준다고? 동료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삼촌 반역하려면 삼촌은 나와야 된다 쎈 놈들이야 아 나 좀 개념없이 너무 들어가버렸다 너무 노개념으로 가버렸다 그냥 생각 좀 하면서 가서 싸웠어야 되는데 너무 개념없이 갔는데 나? 소환이 일단은 아 풀렸다 이거 뒤로 가면 안되고 연쇄번개를 한번 잡았어야 되는데 못잡았냐? 아 쎈 놈들이네 도망가고 도망가 좀 해 좀 해 좀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래 데미 세긴 하다 기다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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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 튕긴거 날아올 때 까지 세이브 안되는거 봐 아 소름 아 가 이거 Benny 바라멀 대화하자 우리 아 또 법 안걸들고 왔어 미친 게잌 그래서 그냥 죽어라 뭐야? 왜 저렇게 약해? 반역자 1개 반역자보다 약해? 오 야, 도끼창이구나? 어떻게 합치는 거야 그러면? 사악한 본성이래, 사악한 본성을 가진 놈이었어 그런 걸로 된 거야? 시시하냐? 루프가 필요하다고? 뭐? 아이템 받지 뭐 그러면 어디 하습 때리고 갑시다 루프씨 뭐 얻는 법이 있겠지? 성에서 세금을 또 걷었어 그만 걷어도 돼 진짜 이게 다야? 어? 아, 쟤를 도와주면 저리로 보내주나 보다? 그러니까 그럼 왕한테 뭐 AI 수준이 거기가 다냐? 하, 참 골 때리네 저 사다리 개다는데 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어떻게 이렇게 가야하는 이유가? 털이 이렇게 가야하는 이유가? 멸망이야 얘네 종족 멸망이야 야 겸치 좀 봐라 너의 종족은 멸망이야 뭔가 좋아보이는 창이니까 넣어놓자 에이 뭘 또 깜찍하게 한수 좀 올릴라 그래 삼촌딸이야? 왕조 구입이야? 어떻게 대체 뭐 그런 일이야 대충 했더니 안되겠다 쎄다 그냥 가는 길에 제거하고 그런 경지 애들이 아니네 아 일로 가는게 맞나보다 원래는 어? 아닌가 모르겠다 나도 그냥 가보면 알겠지 뭐 어 원래는 보주를 갖고 뭐 이런데로 가는건가봐 뭐냐 여기는? 쟤 왜 저렇게 아파하냐 왜이렇게 길어 뭐야 이거 뼈골렘? 오오 쟤 없애다 하지만 상대가 안되죠 대체 뭐냐 왕자는 잡았는데 뭐야 이거 가보자 원래는 못잡을정도로 강한 녀석인건가? 우리 갓사이님께서 우리 갓사이님께서 아 그래 공격 infl 인 공격 왜 이럴데냐 넌 나 쩌다고 가면 안됨? 아 네네넨 선거하자 뭐니 넌 얘 오면서 여기서 몇 명을 잡았는데 진캐스트에서도 아 니가 지키고 있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3종? 3종이야 아 그래서 그 현명한 왕자로 하는건가보다 그냥 얘를 죽이고 가면 안 돼? 필요없음 죽여 어차피 임픈데 뭐 덤벼 이 건방지게 넌 뭐야 너 죽어 엘민스터? 엘민스터가 더 소리하네 왜 이렇게 된다냐? 방어독 얼마나 높길래 내가 이렇게 안 들어가 나 헨사인데 그냥 죽이자 쟤 홀더야 순살이야 너 디올더라고 엘나 뭔데 이게 세콜라 이빨? 아 그렇게 쓰는 거구나 아 이걸로 해서 지하로 가는 거야 아 그랬구나 이미 늦었어 나 무기 어디감? 아니 약간 왜 어디갔어 뭐야? 위로네 이제 직사 안되죠 동료 있어서 야 따라 아 저게 저런 식으로 나오는 아이템이구나 아이템 쓰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 어? 보호의 망토야? 아 좋은 거 같긴 한데 그렇게 까지 꿇리진 않은데 난? 갈래 그냥 아 뭐야 한 번 풀어볼까 궁금한데? 곡도 받았고요 아홉사다 아홉사다 은으로 된 펜던트를 주겠다 검을 달라 파이프 지팡이 지팡이 네 네 네 내 관심이 있어 아 이건 쉬운데 솔직히 이게 투구일 거 아니야 당연히 아 아 진짜 극혐이야 투구 넣고 아 맞다 쟤 하나 하나가 석화되어 있는 거야 지금? 석화되어 있는 거야 쟤? 야 야 야 야 너가 야 너가 네 내 관심이 있어 이게 투구일 거 아니야 지팡이 지팡이 받았고 지팡이 당연히 죄겠지 심장을 놓으면 어떻게 지팡이 주고 제가 복도인 거 같은데 지팡이가 얘가 아니라고 쟤가 마흡사인가 보구나 그럼 파이프인가 보다 너도 검이 필요하다며 근데 방패 아닐까? 방패 같은 거 없어? 파이프가 이제 담배고 펜던트 펜던트 아 지배자들 지배자들 중 하나야? 아 근데 넌 넌 그건 아닌 거 같아 이름에 걸맞는 힘이 필요하다 지팡이겠지 네가 너가 파이프겠고 졸라 짜증나게 하네 아 졸라 짜증나게 하네 네가 해라 그냥 아 그런 거 없잖아 아 서코라고요? 서코로부터 보호 아이고 지팡이 검 아 아 신 히트 펜던트 아 맞는 거 같은데 내 생각에 네임 굿 도구 잠깐만 펜던트 맞는 거 같고 모든 마법 피해가 시전자에게 반사된다 이것은 마법 화살과 같은 모든 공격 주문이 포함하나 개사기 아닙니까 이거? 이거...잠깐만 이거 주고 바꿔 아 근데 외국의 방타도 드럽게 좋은 것 같은데 지팡이 아 뭐야 아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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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음 됐다 야 이제 교환해줘 어디서 주문내성이야 나 나 망토가 너무 좋은게 많은데? 솔직히 이거 내성굴림 두개 같은건 필요도 없는거 같고 망토 넣어놔 신발이 이제 새로운게 나왔는데 에테르를 쓰지 않으면 평상시에는 의미가 없는거 아니야 나 애초에 이거 이거 너무 잠깐 이거 매매한데? 마법을 다 반사한다는게 이거 그냥 발바닥에 있는것도 다 된다는거 아니야? 그럼 너무 사기지 가서 찼어? 일단 가자 나만 죽이면 끝나는거네 이제?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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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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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의 안개? 보물창고 열쇠 마음의 밧줄 아아아아 탈출하는 거구나 이게 죽여서 상관없네 그러면 6레벨 마음으로 라운드마다 8점 별로 안 세네요 그래? 좋아보이기도 한다 저렇게 보면 쓸모가 있을까? 마이바 지금 2개 석이 좁지 원서로도 보호 막대 막대는 뭐야 새 왕의 분노라고 불린 이 막대는 사실 어떤 왕에게 소유된 것으로 옛날에 만들어졌다 철타로 변하고 검으로 변한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써볼까? 뭐 뭐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뭐 침묵이었지? 어어... 뭐라고? 능력? 뭐지? 시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레벨당 1라운드? 이거 27라운드야? 복사는데 실패했다고? 앗 그런것도 있나요? 실패도 하시나요? 다이 싸워야 되잖아요 Q. Q. 이야... 전기 닫기도 전에 죽었어... 세상에 아직도 못 잡았냐 이거? 됐다 참 나 보자 야 실패하는 게 정상인 거야? 혹시 아직 안 되는 건가? 아직 주문을 복사할 만한 그 껀덕지가 없는 건가 보다 읽어볼까? 이 두루마는 사오학인 대전장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둔 것으로 보인다 두루마리엔 지상에 사는 모든 소드코스트의 주민들에 대한 군사공격에 더불어 군사공격에 대한 이야기도 담고 있다 사오학인 전쟁을 꽤 좋아하는 종족으로 보인다 해안가에 하치하는 공격적인 침공은 계획을 거듭해 왔으나 내부는 실패로 어... 들어가다 버려 아 가져가자 해제하고 심장은 필요도 없네 가콘 있자 흘러볼 거 없으니까 봐도 모르겠는데 이거 어떡하냐 아 이거 다 필요 없잖아 3개는 3개는 버리는 걸로 하고 이것만 가져가서 넣어놓고 다 놔줘 둘이 같이 내려가야 될 거 아냐 같이 내려가라고 만든 거 같진 않은 다 놔둬 갑시다 이리로 가봐 가려져 있으면 못 가... 뭐해 여기는 보임? 여사제요? 복사로 온 거야? 지방? 아 죽여도 모르고 말이야 야 죽여! 이천짜리가 덤벼 아 세이리 한번 써볼까? 이게 이제 지팡이라는 거 아냐 아 이렇게? 어떻게 해? 아 이런 식이야? 오 야 신기하다 장검이야 깰 수 있니? 자 보자 아이씨 됐어 쓸모없는 거 나온 거 같은데 나 어떡하지? 졸라 멋대가리도 없어 그냥 이거는 필수 없잖아 이렇게 되면은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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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 졸라 쓸모없잖아 뭐야 왜 저런 게 저런 게 기어 나온 거야 저런 거 하나 없겠다고 여기 올라온 거야? 나도 나를 그 뒤로 보내줄만 아이 미쳤네 잡아 빨리 오만이요? 겸치 풍부하다 아이템도 쓰레기만 나왔지 아이템 근데 쓰레기까지는 아니다 망토도 있고 신발도 있고 신발이 약간 모르겠는데 망토 같은 거 이제 동료 추가하면은 동료들 주죠 뭐 동료 추가할 일이 있을진 모르겠는데 핵사튼과 걘 데려갑시다 보드히도 혹시 동료가 된다면 데려가고 걔네는 능력씨가 나보다 좋으니까 그래봤자 켄사인 넥퀘트한테 안될 것 같긴 한데 그래 보래도 가볼까 이제 쟤를 죽여도 먹을 수 있고 안 죽여도 먹을 수 있고 쟤 몸에서 밧줄이 나오는 이유는 뭐야? 열쇠가 나오면은 의미가 없잖아 이놈들은 나를 습격해가지고 이리로 납치해온 주제에 어디서 구원을 바래? 지면 죽는거지 양심이 있어야지 지면 죽는거지 양심이 있어야지 지면 죽는거지 양심이 있어야지 우리의 영향을 도착했지만 당신은 재미있는 기회를 구원을 받았고 네 매트리님 제 말인지 오야 쟤가 하도 접는 놈이 있네 우리의 영향을 죽는게 이 두 사람은 매트리님의 영향이 높아져있어 어떻게 될지 누구일지 그들의 모습이 나에게 죽을려 그들을 죽이려면 그들을 먼저 그들을 대결할 수 있어야지 쟤는 이 녀석들과 이 녀석들은 무엇을 하는지? 넌 하나의... 아르네카스의 질의 방법을 물어보았다, 아르네카스. 당신의 톤을 좋아하지 않으셨지? 마이트론을 다시 생각해보았다. 당신의 권만은 더 잘한 것이었다. 도전관이 나왔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무장이야. 이제 1장 넘어간 거야? 어두답게 거대한 심연은 당신의 눈을 펼쳐져 있다. 희미한 빛이 적응할 무렵 당신이 있는 곳은 산의 현실이 마음에 스며들다. 이곳은 수박장의 탄생지이고, 그림자 구조사 아기처럼 살고 있는 곳이다. 비록 당신이 이름낸 곳에서의 머리 여행인 것 같지만 이도록 고이껏을 느낄 적은 없다. 당신은 당신의 상황은 지금 충분히 없다고 생각했지만 어디서든 계속 어두워져 갈 뿐이었다. 이름낸 곳에 도착한 거야?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니냐? 가죠, 일단. 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돌려보려주면 안 되니? 맵도 더럽게 큰 것 같은데? 양갈래 길이네? 꼬꼬마 엘프가 뭐 할 것 같진 않고 올라가보자. 마인드 플레이어? 마인드 플레이어? 길러있지? 뭐 못쓰게 하는 거 돌파 필요 없잖아, 약채화 필요 없잖아. 안전함은. 저게 이곳이 있는지, 부풍선을 잘 구입해보는 것 같다. 왜 바랍니다? 안전함은? 뭐지? 안전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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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 이 정도면 엔간에선 안 죽으니까 허상분신 전사가 쓰는 건 너무 좋다 켄사이가 쓰는 건 화급반사로 반사됐다고? 아 이런 건 아까던 거구나 아무것도 안 나오냐 처리해 볼렙 아니면 들어가자지 뭐야 아 경험치 박스야? 그렇지 경험치 박스네 한 발 더 가 야 좋다 경험치에 미쳐있는 나한테 이런 선물을 주다니 그렇지 레벨업 했어 뭐해나 4레벨 5레벨 하나씩 쓸모 없네요 저렇게 쓸모 없죠? 저렇게 쓸모 없죠? 얼뽁하나? 진짜 저렇게 쓸모 없네 도움도 못 줘 혼돈 아 크리스도 스트라이크 내가 아쉽게 썼구나 어디까지 잡아야 돼? 어디까지 잡아야 돼? 나 풀렸어 겸치 겸치 진짜 너무 예쁘게 튑니다 이거는 진짜 감동적이긴 하다 좀 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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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둘 다 전기 면역이구나, 세븐이까. 야, 이제 노드리네 나한테는? 전기는? 개노드리죠? 개꿀이죠? 무적이네, 전기. 이제 전기 쓰면 무적이네. 야, 뭐야. 뭐야, 야, 뭐야, 이제. I'm waiting. You asked for it. What do you want? 무조건, 무조건 전기다, 이제. I'm waiting for it. I'm waiting for it. I'm waiting for it. 그렇지. 그렇지. 전기 왜 안 쓰니? 끊겼니? 아니, 레버패드. 레버패드 나버리고 전기가 먼저. 아, 저 전기 제 면역이다. 돌파, 돌파, 돌파. 돌파로 깨버려. 그렇지, 풀렸죠? 그렇지, 풀렸죠? 이제 잡아. 야, 해골 소환하네? 야, 풀렸어? 때려. 그렇지, 풀렸지. 때려. 어디서 해골이야, 아무리 해골이 레벨링 몬스터도 그렇지. 지금, 어느 안전에서 핵기시도 있는데, 어느 안전에도 그 말이야. 경험치도 안 줘 쓰레기같은 애벌. 갑옷 왜 이렇게 많니? 어떻게 된 거니? 야, 이렇게 좋은 갑주를 그냥 준다고? 제정신인가? 어, 야, 저, 저. 심지어 입을 수 있네. 이렇게 좋은 걸 그냥 준다고? 저, 세 개까진 필요 없어. 무의가 안 돼. 야, 이렇게 좋은 걸 내가 버리고 가야 된다고? 내가 끼, 내가 모아둔 것보다 좋은 거 같은데? 뭐야, 이거. 제가 기다리고. 변투 중이라고요? 헛글. 스마이트. 엄청난 힘으로 날려버리면서 기절시키고, 거기다 이제 크리티컬 히트까지 이걸로 하죠. 알겠습니다. 어디냐 대체. 여기 가볼까 한 번 더? 못가네 댕댕이 잠깐만요 깽대고 있는데 잠깐만 가볼게요 안전해 깽대고 있는데 안전한 느낌 깽대고 있는데 깽대고 대신 깽대고 아아... 갑자기 개 보러 가니까 생각난다. 마오브레그 그 새끼 그거. 내가 개 보러 가는 거 싫다고 방송하다가 개를 왜 보러 가냐고. 바로 벤 때렸지. 뭐 그런 새끼가 다 있냐. 야 뭐야! 들어오고야 또! 내가 내 개를 보겠다는데 말이야. 아줌말이야. 우선 빨리 해! 시간이! 어디 가니 쓰레기야! 거기 있었구나. 아 잠깐만. 할 수 없구만. 저기 좀 끄고. 잡아봐. 어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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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엔 저 서리 기술이 최고 데미지였는데. 야 이거 좀 아니잖아. 야야야야 이거 아니잖아! 걸려버렸잖아 상태에서. 와 세상에. 뭐냐 왜 저렇게 세냐? 아 이 새끼고. 똑똑했으면 대화가 됐을 텐데. 안 똑똑이라서 그만. 소환해서 같이 다녀야겠다 해킷이야랑. 벌써 버프 다 풀렸냐 설마? 뭐냐? 지금 건 의미가 없잖아. 야 됐다 됐다 진짜. 미쳤다. 그 부분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야야야야야 돌파 돌파. 지금이 기회야. 지금은 카이다. 돌파 그렇지. 야 개대박. 근데 돌파로는 카이가 안 풀리네. 오쭈 아주 미쳤어 이제는. 오쭈? 스피도 겁먹고 달고 난리났어요. 또 롤링선더 해야겠구만. 야 저거 저렇게. 돌파 되게 좋긴 하다. 전기가 너무 좋아지. 그냥 바로 정신 못 자리잖아. 좀 잡아. 왜 이렇게 못 잡아. 그렇지. 한 번 더. 야 해킷이 은근히 잘 싸우는데. 오우 야. 은근히 잘 버틴다. 야 은근히 잘 버틴다. 연세 번개. 마흡 다 쓰겠어. 무조건 쉬어야 되니까. 못 빨리 쉬지. 잡아. 그렇지. 고맙다. 바보 걸고 올라가는 길이 있네 전혀 올라가는 길로 안 보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이거 막 맞는 거 아니냐 여기 또 어디야 동쪽 터널 터널이 왜 이렇게 많아 여기 다 돌아본 다음 가겠습니다 나는 경험치를 원한다 야 근데 난 차라리 이렇게 레벨 상한 높은 게임이 좋아요 상한 높던 레벨 제한이 높던 끊임없이 파밍하고 레벨업하는 거 은근히 좋아하거든요 은근히 이거 좋아합니다 너무 심하게 답도 안 보이게 그런 건 몰라도 같은 거 똑같이 또 잡고 이런 건 몰라도 이런 건 싫어도 이렇게 새로운 거 보면서 천천히 잡는 거 좋아합니다 진짜 오래 한 거 같긴 하다 이 게임 심지어 내가 뭐 컨텐츠 잡고 하는 것도 아닌데 바닐라를 도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면 길이에 있어서는 무시하구만 이렇게 기습하는 게임이 어딨니 세상에 어 왜 이렇게 많냐 아 스마이트 아 뭐 걸어야지 살아야 살라는데 죽이면서 살출하자 야 이거는 써야겠지 한번 쓰자 된 거냐?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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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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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아주 그렇지 광선 야 진짜 세다 미쳤는데? 저 정도야? 두 번 나갔어 저거? 한 번 나가는 줄 알았는데 한 방에 저 정도라고? 안 다는 건 좀 오버 아니냐 이거? 이런 pipeline 죽겠다 죽겠어 야 미쳤어 야 이렇게 빵빵하다고? 장검도 있네 좀 심하게 잘 주는 거 아니냐? 니가 갖고 있네? 얘를 얘한테 줘야지 감정도 못하는 거 거기서 까브로 3짜리 방패라고? 아담한티드? 돌이깨 3짜리라고? 야 이거 왜 이렇게 좋냐? 3짜리라니? 아 근데 공포 면역은 너무 좋아서 이거 뺄 수가 없는데? 비교를 해봐야겠다 이따가 똑같은 거미구나 아 그냥 3짜리 거미네? 그렇게 생각해야겠다 야 이거 너무 준다 야 수줌 과하지? 너무 황송하지 이러면 필요 없잖아 이런 거 이제 넌 좀 필요할 거 같긴 한데 잠깐만 야 플러스 3짜리 쌍검이면 훌륭하지 솔직히 공포 면역도 있고 야 맵이 아주 알차다 뭐냐 여기는? 또 동굴이냐? 뭐니 쟤는? 아 그래? 드로우만이 들어갈 수 있어? 야 너무 쎄다 쟤네 아 플러스 3짜리 장비를 둘둘말고 오면은 거의 플레이어 캐릭터 아냐? 좀 감동적인데? 저렇게 쎄단 말이야? 나 그냥 쓰레기 들 줄 알았는데 솔직히 말하네 어두운 동굴을 하나씩 가보기로 하고 오.. 오장이라 그런지 맵 하나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당장 보이는 것만 해도 4개나 있죠?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이건 모르겠고 일로 갑시다 저 길 다 뚫었죠 여기까지? 여긴 다 뚫었죠? 여기 뭐 없겠지? 없을 거 같애 너무 어두워 근데 동굴이라지만 나 같은 사람들도 신경을 써줘야지 슬슬 걸어야겠다 퍼프를 걸고 와버렸다 내가 천천히 했어야 되는데 됐어 이 정도 그랬어 소환이나 해 소환이나 해 소환이나 해 카이 써 카이는 써도 문제 없으니까 쟤 숨어서 쓰는 거 봐 맞아 나 탐지 능력 있었지? 그렇지 쥬여 쥬여 빨리 쥬여 빨리 쥬여 땅수가 4명이다 아니 돌파 써버릴까? 어차피 한번 회복하면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들어간다 들어간다 야 돌파 너무 좋다 돌파 하나 더 넣어야겠다 지금까지 쓸 일이 없었는데 적이 세지니까 확실하게 좋네 아 이거 필요 없어 돌파 돌파 3개 넣어 그냥 너무 좋다 와아... 돌파 짱이네 경치 너무 잘 줘 업사 장비는 다 비슷하다 야 뭐야 뭐야 야 굴 됐어 굴 됐어 굴 됐어 굴 됐어 미친놈아 그렇지 아 대단해 왜 경기 되지? 잠시만 기다려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집에 잊고 있어서 오늘 주말이라서 집에 가죽이 있거든요 아무도 없는지 보고 내가 보러 갔는데 안 봐도 되는구나 아 죄송 아 안 봐도 되지 나도 모르겠지 아 근데 스마이트 쓰고 전사 키우면 재밌을 것 같다 날려버릴 수도 있고 싸워 죽여 죽여 다 죽여 썬더 포스다 그렇지 얘부터 색깔부터가 악 악 저 아니야 쟤는 아 뭔가 걸렸어 뭔가 걸렸지만 싸울 수는 있는 것 같아 아 지금 본체를 노려야 되네 이거 빨리 둘 다 지금 반사 면역이기 때문에 서로 기술 반사하면서 막 핑퐁 하거든요 그거 이용하면 한 번에 다 잡을 수 있는데 잘 안된다 되게 재밌다 게임 서로 마법을 반사하면서 핑퐁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어썸하지 않습니까 게임 끝내주네요 그렇지 잘했어 나는 달려들지 마는데 너 오늘 진짜 새벽에 하..씨 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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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면서 대피하라고 자꾸 그러는거죠 거실 한가운데 그게 있거든요 알림 그게 그거에 용도를 여기서 10년을 살면서 처음 봤어요 오늘 새벽에 어 자는데 잠깐 보러 나갔는데 바스자림으로 안 나올 줄 알았어 아무도 바스자림으로 보러 나갔는데 다 대피했더라구요 이거 애들.. 애들이랑 다 갈대 소원 남겨 좋을지 내가 내가 방화본 방화본 같은 물걸로 나왔기 때문에 민망했죠 뭔짓이냐 그만 나와라 태양을 쓸텐데 도망가라 시련 좀 아아 아이씨 그런게 어딨습니까 아프잖아요 돌아가 그렇지 잉글이 세거든요 저거 4대 4짜리 기술이거든요 회복해줘 이제 슬슬 살려줘 그렇지 일로 가면 되네 그냥 길이네 뭐야 서쪽 터널 저게 뭘까 사람이야? 3밖에 없으니까 빨리 가서 죽이자 가 갈려들어 스마이트를 쓸지 피딘트를 쓸지 정하는 거네 둘 다 괜찮다네 기술이 오히려 약간 방어 계통인 애들은 예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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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던 일로 해줘 없던 일로 해줘 없던 일로 해줘 이 새끼야 없던 일로 해달라고 아 아 지들이 선빵 때려놓고 갑자기 저렇게 확 안면 까고 같은 편인 척 하네 못된 놈들이네 아 아 잠깐만 네 응 응 예스 아 가까이 가면 안 되는구나 그런 거 같지? 설마 그치 미쳤나 저게 미쳤나 저게 공주 같은 소리야 꺼져 버그인가봐 호쭈? 계속 벗는다 이거지? 이것도 한라운드네 연쇄 번개 야 못 가네 일로? 못 가네 아예 멈췄구나 기동 전지해버려 정지해버려 볼게요 빨리 써 번개 이기나 그렇지 이것이 핑퐁이다 핑퐁 당하고 정신 못 차리죠 그렇지 이거지 전기 반사를 두 명이 동시에 하면서 스치키만으로 핑퐁해버리는 이리와 그만 누워있어 석화 어 석화가 있어? 야 석화가 있다고? 거의 뭐 즉사주문 아닙니까 석화면은? 아 물론 1레벨에 보호막이 있긴 한데 1레벨인게 2레벨에 있긴 한데 야 진짜 6레벨에 잠깐만 아 연쇄 번개 대신 석화라고? 아 근데 석화는 아 아 아 근데 아이템도 없어진다며 됐어 안써 그럼 돌파도 있고 나면 꿀릴 거 없어 간다 그냥 나중에 특정 상황이 아닌 이상은 쓸 일 없을 거 같고 야 여기 저렇게 길바닥에서 저렇게 나온단 말이야? 나는 뭐냐? 그냥 사놓지? 그냥 사놓네 아 그건 줄 알았네 이런 건 줄 알았네 이온스톤 구분이 안가 디자인이 그냥 둘 다 구분이 안가는데 어떤 건 되게 좋고 어떤 건 안 좋아 이쪽 먼저 가야겠지 여기 가까우니까 아닌가? 이쪽 먼저 가? 아 여기 가봐 그냥 아무데나 다 갈 거였잖아 mbc인데요 어 이렇게 돼 있구나 거의 사람 사는 동네가 있네 노움 같.. 노움인지 드러그.. 드러프? 뭐 그런 거 사는 데인가 본데 아 저기도 내부가 있네 야 사이트하게 잘 만들었다 맵을 가짝 만들어서 얘네도 원래 이렇게 살 생각 없었겠지 좀 떨어져 살라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좁은 거지 반지 반지가 나왔네 반지는 좀 급하거든요 반지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껴야죠 같은 소리야 가자 디버프 반지잖아 디버프 반지잖아 특히 법사한테 줄라 그랬었는데 특히 법사한테 줄라 그랬었는데 말이야 특히 법사한테 줄라 그랬었는데 말이야 야 보물고야? 어 mbc인데 안 해? 여관이 있네? 뭐지? 와.. 음.. 예스 내버려 두는 거야 아아아아 마을이야 그럼? 나 네 동료 죽였는데 그냥 자기 해주네 길바닥에 자도 되잖아 이 매버 솔직히 말해 이리로 오면은 그냥 공격 안 당하나 보다 그냥 내다봐 스테이브 하고 이게 뭐지? 내 아이를 찾아야 돼 아아 내가 도울 수 있겠구만 왕에 Cheng 아아 야 나 장비 끝내주게 많이 데 도둑질 통달에 불려? 빨리 팔고 아! 나 가방 있는거 팔 어! 패밀리어 탐색 1레벨이야 필요 없어 근데 탐색이 된다네 수면 비싼 주문 있어야지 6주문도 파네? 죽음의 주문은 뭐야? 대스 모든 생명체가 즉사한다? 아 조금 그렇네 이거 회복은 다 사야죠 무조건 왜? 훔치기가 있어 자동으로 아예 하긴 하네 내다 팔 수 있을 거 아냐? 빵의 불꽃 이건 뭐냐? 아 양성래구나 드로 다시 나오겠지 어 그쵸? 하나만 있으면 될 거 같고 화자 20% 너무 좋다 아 저거는 주식 좋다 다트 생성 꺼지시고요 항아리 칼날 도끼 창류 필요 없어 하지만 갖고 있고요 도끼 창류 두 개일 필요가 없잖아 황혼의 칼날 팔아 심추 방패 아 그리고 그 드래곤도 잡아야 되거든요 반사 있으니까 다 잡을 거 아냐 유일한 미독 드래곤의 방패 산악의 심장 개슨의 활시 용도 팔면 되겠다 아 아 예스 너 너 너는 넌 거의 생각도 없는데 말하는 거 봐라 판매하고 팔 필요가 없는데 솔직히 갖고 가자 그냥 어 솔직히 팔기에 금액도 그렇고 능력치는 더럽게 좋은데 아 나 근데 방패 진짜 입고 싶다 입으면 안 되나 아 입으면 안 됨 입으면 못 쓸 거 아냐 아 이게 개슬모 없어져 입으면은 존재 의미가 없어져 로브라도 줘봐 로브 로브 없어 로브 로브 없니 로브도 없고 뭐하니 로브가 없으니까 납치당하는 거야 아이가 아 수준 진짜 50%가 올라간다는 거지 천재의 불리야 지능 플러스 아 됐다 니 아들 찾아옴 쟤 아들을 어디서 구워해 오냐 쟤 쟤 아들을 어디서 구워해 오냐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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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드릴 것이 결정하면 될 거요 당신이 하겠다면 난 도리해서 춤을 출 거야 보다시피 우리 화강암 지금 마을이 거의 비었어 주민 대부분 여기서 깊은 곳에서 보내거든 꿈속사선으로 볼 법한 괴물이었지. 부탁하려는 임무는 쉽지만 학교 어려워. 꿈이나 악무에 나올 법한 괴물이야. 그건 바위에서 나온 것이야. 지구의 미션은 계단이 그녀의 보금제를 안내할 거야 그건 모든 터널 중 가장 어두워 하지만 다른 편에 영광스러운 빛이 있지 그녀는 아달로라 이름으로 골랐어 이름을 골랐어 나의 레이디 한편도 받아들이겠어 당신은 어 그래 너희한테 잘 해야지 아 그래 아 아 아 하하 아 ten ric 아 잠깐만 연구이 폐쇄한다는 여기에도 포함된 건 아니 겠죠 그럼 니 아들은 어떻게 찾았 gourmet 아니면 Baghite 그럼 저게 먼저겠지 저는 마을 자체가 굉장히 작네요, 그렇게 치면은. 난 무언가 있을 거라고 믿어. 믿어 의심치 않아. 지금. 잘 conduz? 뭐죠? 오랜만에 디아블로 투 날까? 갑자기 당기는데? 근데 발더스 게이트 끝나도 발더스 게이트랑 비슷한 게임을 하나 구매해놨거든요 옛날 옛적에? 해야 되고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준비한 스팀게임 하나 더 있는데 그것도 발더스 게이트랑 비슷한 불은 아닌 것 같은데 딱 보기엔 느낌이 왠지 이거를 하면은 같이 하면은 뭔가 좀 뜰 것 같은데 설마 아니겠지 지키고 있다고? 군주 있는데 아니야 여기는? 으음 예스 일단은 저기 갔다 갈게 바로 옆이야 잠깐만 뭐 있지 여기 없네 불안하다 바로 옆이라고? 어? 뭐야? 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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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히어 히는 게 의미가 있나? 아 이거 내가 해서 안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잘 봐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해서 안 보는 거지? 어휴 오해가 있으시네요 다른 사람 하면 몇 백 명씩 볼걸요? 나는 뭐 저에서 많이 나올 만한 게임을 해도 많이 안 보기 때문에 내가 학구방이라 없는 것 뿐이지 게임 자체가 안 보고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잠깐만 나 그렇게 무식하게 시작해버리면 어떡해 야 잠깐만 또 멈췄어? 아! 아 이거 다시 해야겠다 아이씨 같이 해야죠 가지야 여기 있던데 랩 졸프도 가득쇼 패키쉬 버프 잠시만요. 네. 네. 잠시만요. 정보 확인 좀 해주세요. 좀 더 해주세요. 뭔가요? 스마이트 써서 제압을 하는 게 날라나? 불파가다가 필요 없잖아. 약체를 쓴다고 해야 하는데 약체는 너무 약해서 쓸 것도 없을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네. 잠시만요. 끝났어요. 때리고? 아닙니다. 자. 일단 연쇄 때리자. 아! 바로냐? 설마? 해킷이 버틸 수 있지? 나름 버틴다. 신기한 게. 아 정신 공격이 너무 세다. 이러면 얘가 센 게 아니라 그냥 사귀잖아 이러면. 저런 치 사왔네 진짜. 흫. 묶어놓고 때리는데 뭐 어쩌라고. 덩치가 커서 일로는 못 가는 것 같고 여기서 대기하는 게 맞다 그러면. 네? 네. 흫. 흫. 동기들 일반적의 신공 academic 클립 네이요라 download YouTα. 였다는 문자 공격 occurring on her. 여기도 куда? 습. 주단건Co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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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나? 네? 직원놈인데? 죽으면 어차피 끝나기 때문에 일단은 돌파도 의미가 없잖아 버프 자체를 안 걸었으니까 소환을 해야 되나? 아 근데 소환 빼놨지 난 투명하고 가서 러쉬해 오라오라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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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26,000 전 이게 다야? 야 뭐 주는 것도 없네 그냥 돌로 뭉개버리라 그랬죠 저한테 주문으로 니가 써야 되니 설마?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거 됐다 됐어요 침묵도 있고 아이템은 진짜 빵빵한 것 같다 솔직히 말해서 이만큼 빵빵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더 빵빵해도 못 쓸 것 같고 라운드 때문에 괜찮네요 보석인지 뭔지 받으러 가죠 애도 구해야 되고 할 게 많네 야 마을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 이게 뭐야? 스버프 네블린의 정착지 어두운 동굴 어두운 동굴로 이제 갈 수 있고 서쪽 터널 있고 터널 쪽에 있겠지 아무래도 멀리 가지 않았겠지 얘가 예아 저는 거기다 흠 꼴찌가 되지 못할 거야 25,000? 그렇게 많이 안 주네요 흠 빛의 보석 휴머노이드에게 EEP를 추가로 준다 그래도 아직 영급돌이기가 더 세겠죠? 음 영급돌이기가 너무 세 개오버야 버려 좀 이런거 좀 아 나중에 버리자 넣어놨다가 혹시 모르니까 또 사람 일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넣어놓고요 하나의 확실한 건 이건 필요가 없어 여기 들어가 야 겸심 많이 먹었고 오늘 1업했죠? 1업이었죠 이정도면 충분한 거 같습니다 2업했나? 1업했죠? 이제 최종보스가 8장일 테고 아마 이게 8장까지 있거든요 DLC가 추가돼서 8장까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최종보스가 30레벨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뭐 거의 30레벨 동렙이면 이기지 않을까 최종보스가 얼마나 센지는 몰라도 28인데 켄사인데 얘는 뭐 그런거루 아아 아아 다음에 척축구 이어서 가죠 애도 구해야되고 들어가고 도시로도 가야되고 길바닥에서 나오는 애들이 저렇게 장비가 빵빵하고 세면은 엄청 재밌을 거 같은데 만천조죠 경험치 점점 재밌어진다 야 혼자서 만천이면은 14마리만 잡아도 랩업인 거 아냐 두 마리니까 28마리 잡아야 되긴 하는데 야 끝내주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앞으로 랩업도 빨리 될 거 같고요 이어서 가죠 어? 근데 끝나기 전에 되게 오래 했다 발뒀어 뭐 엔딩까지 달릴거기 때문에 그리고 비교적 빨리빨리 왔죠 1장 2장에서 너무 끌었는데 내가 금방금방 왔어요 비교적 3장에서 5장까지는 다음 위에서 가는걸로 뿅